아흡 왠지 Surely 블루투스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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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가 이런 걸 샀어요 미니 턴테이블 플레이언데 이걸 산 이유는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던 이 앨범을 들어보기 위해서 너무 느낌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주이가 커피 사왔다! 너무 좋아! We wish you a merry coffee! 아니 일단 내가 크리스마스 로망이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한 다음에 자서 딱 뛰어나오면 트리 앞에 그래! 생각으로 할 수 있잖아! 크리스마스 프레센트들이 다 이렇게 놓여있는 거야!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던져줘야 돼! 헤이 빌리! 빌리 뭐야? 빌리 누군데? 헤이 크리스! 던져주면 자기 거 받아서 이렇게 뜯는 거 알지? 서로 마니또를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밥 해먹고 선물 주는 것도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언니가 이런 거 사왔대요! 2020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언니 쟤 죽이려고 저거 사온 거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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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이라니! 아 이제 밥 해먹자! 폐홀량 괜찮아? 하하하하 자 홍세림의 크리스마스 홈파티 교실 네 명이서 아주 행복하게 먹을 크리스마스 홈파티 음식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기! 우리 어제 이것도 샀어 통닭! 이런 거 알죠? 약간 미국 가정집에서 홈파티 음식으로 먹을 거 같은데 나는 음식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오늘 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다 뒤졌어! 큰 손홍세림! 너네 다 뒤졌어! 이렇게 보고 우와! 벌써 느낌 있다! 진짜 그거 같다! 크리스마스 리스! 그런 느낌쓰! 이렇게 하고 가운데다가 베이컨이랑 소스를 넣으면 리스 같은 느낌 우와! 엄청 크다! 그치? 리바이였거든요? 이걸 구워줄까? 이런 느낌! 우와 크리스마스 같다! 그치? 반찬! 내부에서 밥 먹으러 갔다! 메모리는 싸움! 짠 버터가 벗겨실게요 아이가 더 맛있다! 계란을 마셔야죠! 와 진짜 맛있겠다. 피토르거다, 피토르거. 피토르거홍. 하이, 안 피로. 주방장이 좀 이상해. 이거를 샐러드 위에다가 뿌리려고 그러어. 아 냄새 너무 좋네. 우와,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는 불닭이랑 먹을려고. 과자 좋아하니? 응. 이거 무슨 소스야? 크림 파스타 불닭. 우와, 색깔 봐. 우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 맛있네. 되게 알덴테로 됐는데, 알덴테랑 어디 먹지? 알덴테 알지. 알지 알지? 먹지, 항상 먹는걸. 나 항상 알덴테로 시켜. 알덴테로. 와 씨, 진짜 깔고. 진짜 실하다. 소리 봐. 어, 괜찮네. 우와. 짜잔. 어, 약간 나 이런 거 되게 로망했어 진짜. 크리스마스 때 홈파티. 이런 음식. 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트리를 딱. 짠. 아! 어! 우리 셀카노지고.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 잠시만. 아, 한공샷. 한공샷. 미쳤다. 먹자. 음. 대맛있다 진짜. 음.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음. 개맛있어. 이효리. 개창? 우와! 어, 세림. 나 여기 자버릴 거야. 브레이킷. 카라 브레이킷. 세림. 유나 비밀번호. 저거. 세림. 에픽하이. 4. 1. 에픽하이 럽 럽 럽. 오. 세림. 삐성 결혼해줄래요? 삐성 사랑은 맛있다. 아니야? 뒤에 뭔가 더 있어. 점점점. 아니야. 아니야. 사랑은 맛있다 점점점 럽. 아니야. 사랑은 맛있다 하트. 맞아. 조피리 친구야. 피터링 인수님. 저 미친 사람 뭐야. 샵. 내 입술 점점점. 세림. 아! 내 입술 쫌쫌쫌 따뜻한 컴퓨터로 아 진짜 이러지 말아요 그 지나는 예일이 야 여기로 넘어왔어? 세림! 초신성 티아라 티티에 세림! 진아 블랙 앤 화이트 아 세림! 원더걸스! 추이! 추이 원더걸스 바보 아니야 이마보 이마보! 아아아아악 무서운 거죠? 세림! 인도회 사랑했나봐 진짜 왜 그래 나한테 뭐더라? 주이 리쌍 삐에로 아니야 세림 리쌍 광대 아니야 리쌍 아니야 아 리쌍 아니야? 배치기! 아 와 배치기 왜 안 맞혀? 배치기 광대? 아냐 아 배치기 눈물사고! 우리 이제 선물 개봉시간 저희가 마니또를 뽑았었거든요? 그 클릭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은 12월 5일. 저희는 뉴욕 가기 전에 마니또를 뽑습니다. 종이는 내가 뜯을게. 글씨는 누가 쓸래? 내가 쓸게. 근데 이름은 티나잖아. 왜? 여기 이게 있잖아, 친구야. 모르지, 네가 누굴 썼는지. 나는 알잖아. 뽑는 게 좋은 거 선물해줄 마니또랑. 두 분은 한 명씩. 그리고 쓸데없는 선물 선물할 사람 한 명씩. 부모님 뽑으면 다시, 넣고 다시 뽑으면. 어,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죽겠다. 글렀다, 글렀다. 자녀나면 죽는다. 크리스마스 선물해줄 사람? 아니야, 아니야? 엄청난 사람이 뽑혔나 보다. 야, 나, 내 이름인데, 나? 뭐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야, 다시 놔둬, 다시 놔둬. 아, 또 내 이름이야. 진짜. 뽑았어. 어, 나왔어, 나왔어. 난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네 명이서 왔는데, 저랑 강주희랑 지지랑 친한 어떤 언니랑 왔어요. 친한 어떤 언니랑. 저희가 한 명씩 마니또를 뽑았고, 그 사람한테 사줄 선물이랑, 또 하나를 더 뽑아서, 쓸데없는 선물 사줄 사람이랑 이렇게 두 개를 뽑았어요.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여기 안에 선물이 들어있답니다. 아, 강주희의 마니또는? 근데 미안한데, 내가 강주희랑 얘기하다가, 너 마니또 누구냐? 너 마니또 누구냐? 어? 너 혹시 나야? 혹시 나야? 너 나야? 아, 진짜 솔직하게 해 봐. 너 나야? 진짜 솔직하게 해. 넌 아니야, 그러길래. 어, 나도 진짜 솔직하게 넌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그럼 이 둘 중에 있다는 거고, 얘는 이 둘 중에 있다는 거잖아. 근데 한 명을 알잖아. 얘 마니또를 알게 된 거야. 근데 얘가, 얘가 나한테 너 걔야? 근데 내가 아니, 난 걔 아닌데. 바보들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니또를 알게 되었어요. 야, 바보들아. 우리 둘이 서로 알고 있었어. 그럼 정리해 주자. 맞아. 괜히 이기겠다, 그치? 야, 바보들아. 어, 뭔가 작은 박스가 있네? 반지? 아닌데? 빨리 뜯어봐. 헛돌아요. 나 진짜? 설마 이거 그 면세에서 산 거야? 아, 진짜? 우리 둘이 커플리야? 커플링이야, 갑자기. 내가 그래서 얘 도와주려고. 어, 너 중지에 맞아? 짱이지. 짱 마음에 들어. 어, 이제 정리지. 많이 또. 우워 신고 같은가요? 공주이야? 네. 나야? 어. 서로의 서로? 한 번 봐. ASMR.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앞에 세야? 앞에 세. 저한테. 앞에 세 가봐. 우와. 우와. 잘 어울린다, 너한테. 언니, 나 기대하고 있어. 짜잔, 이건 내가 준비한 선물을. 아니, 그럼 내가 먼저 하면 안 돼? 안 돼. 아, 내가 먼저 하면 안 돼.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아까 내가 언니랑 나랑 둘이 있었단 말이야. 니네 커피 사러 나가서. 둘 다 탈색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거 쓴단 말이야. 이거 두 개 합쳐서 10만 원. 근데 이게 려리가 추천해서 샀는데 탈색 모인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그 시기여가지고 내가 어, 언니 이거 써볼래? 내 거 써볼래? 하고서는 이거랑 이걸 둘 다 바르게 했어. 바르고서 되게 좋지. 이거 대장에서 산 거야. 어, 마지막. 근데 크기는 제일 커. 어, 이거 약간 뺄게 아니야?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 옷인데? 뭐야, 보라색인데? 우와, 뭐야, 뭐야? 귀여운데? 이거 뭐야? 오픈드워래. 마이 러브 세레나. 겨울왕국 그거 써주고 스파오에서 판 건데. 러빈사랑 오픈드워. 나 이거 디시랜드까지 듣고 갈 거야. 일부러 이거 놨어. 이거 애홍니랑 나야? 투 세레나. 나 때는 말이야. 크리스마스만 되면 서로 선물 주고 카드도 써주고 그랬어. 세리만 사랑해! 와, 입어봐 진짜. 되게 많았는데. 되게 많았는데. 귀여워. 이거 약간 내 다이어리랑 세트다. 다이어리 쓸 때 찍으면 되겠다. 예쁘다. 쓸데없는 선물하자. 어딨어? 그러면 언니가 제일 마지막에 있을까 언니부터 시작하자. 어, 언니부터 시작하자. 우와, 뭐야? 걔가 뭐야? 별로 안 쓸데없어 보이는데? 안 쓸데없기만 해봐. 누구한테 주는 거야? 난가? 나야? 벌써 약간 쓸데없어 보이는데? 아니. 엉덩이가 들어와. 우와, 런닝돋다. 나 입어볼게. 어, 입어보자. 내가 쓸모있으면 이 언니 뭐 시키면 되는 거잖아. 어, 그런데. 그런 거야? 우와, 이거 어떻게 입어? 되게 준비성 철저하다. 야, 이거 어떻게 입어? 인증샷, 인증샷 찍어라. 아, 이거 진짜 쓸데없다 근데. 왜냐면 내가 저번에 앞머리 자르고 콩순이 닮았다 했잖아. 근데 지났는데 콩순이가 있길래. 이건 또 뭐야. 언니, 이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쓸모있다 솔직히. 쥐라서 그거 살았어. 이 정도 쓸모있지 않은가? 플라인 사이. 쓸모 없진 않은데 좀 짜증 나는 거 같아. 좀 귀여운 거 같은데. 언니, 이 파티라서 좀 별로 쓸모있는 거 같아. 야, 인사도 있어. 동지다. 동지다. 그 다음에 반지이가. 아, 나 기다려봐. 내가 어제 샀거든, 얼반아웃 피터스에서. 아, 진짜? 어? 이거는. 여기에. 뭐야? 이게 뭐야? 휴지걸이 아니야? 야, 여기 수작 윌류 왜 메림이라고 써 있어. 누가 똥 싸다가 청혼하냐고. 한번 녹음해줘라. 예지야 힘내. 얼마나 사니? 설마. 건전지 필요해? 진짜 쓸모없다. 진짜 쓸모없다. 진짜 짜증나. 야, 저 헤지 차려, 빨리. 쓸모없는 거 포장도 있어. 저는 솔직히. 쓸모 있는 걸 샀어요, 나를. 어, 요리 아니야? SR에게.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야, 그럼. 일단 색깔이 쓸모없어. 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인사이드 아웃? 쓸모없는 거 아니야? 보우랑 같이 해줘야 돼? 야, 세트다, 세트. 야, 역시 하자. 이 안경 진짜. 흰색적이야. 이 안경을 하나만 사고 싶은데. 그 애가 세트더라고. 이거 되게 비싸게 샀어. 야, 내가 제일 비싸 15불이야. 나 이거 두 개에서 잡아놓을게. 흠집이 흠집이는 거 봐. 야, 마지막. 애 웃기네. 나도 어제 어마어마한 폐 췄어요. 아, 진짜? 쓸모없는 걸 주냈어. 쓸모없는 걸 주냈어. 아, 쓸모없는 걸. 미친. 아니, 안 좋아. 아니, 안 좋아. 이거 수영복이야, 언니. 밑에 열어서 쉿 살 수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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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충해. 패티 아니야? 수영복 코너스 산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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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잘 어울려. 아, 졸라 잘 어울려. 미쳤냐고. 아, 웃겼다. 아, 이거 하느라. 왠지 다 썼어. 자자, 우리. 자자, 자자. 짜잔. OOTD. 설명해봐. 이거는 새로 산 부츠고. 호주로이 바지고. 니트랑 코트랑. 여기 발열조끼. 따뜻해? 어, 따뜻해. 하나도 안 추운데? 응. 그리고 지금은 어디 가는데? 우리 락펠러 센터에 트리 보러 가요. 뉴욕에서 크리스마스에.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그치?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아직도 시간 만나. 지하철 타고 갑시다. 가자. 어머. 나 원래 외국에서 이렇게 멋쟁이 지질로 안 입는 거 알지? 맞아. 나를 지금 꾸민 거 걸로 안녕. 안녕. 됐다. 우와. 우와, 뭐야? 저 캐롤 나오는 거야? 저희는 정류장에서 내려서 락펠러 센터로 가고 있어요. 우와, 뭐야? 배울왕국 노래야, 진짜. 미국에서 할리데이 다 가족 집에서 보낸다고 개뽕이네. 와, 생각보다 사람 너무 많은데? 나는 그냥 딱 보고 나오면 될 줄 알았어. 미쳤다. 나 사람들이 다 이쪽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도 없네. 와, 미쳤네. 좀 앞으로 가볼까? 우와, 나 깜짝 놀랐어. 생각보다 더 예쁘네? 아니, 저 트리를 보러 온 사람보다는 저기 쇼를 보러 온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내가 진짜, 내가 크리스마스에 뉴욕에 와서 이걸 본다니 말도 안 된다. 우와, 돌았다. 진짜 돌았다. 여기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인생샷을 몇 개 걷었답니다. 바로! 아, 근데 계속 겨울왕국 노래 나올 수도 너무 좋다. 아까 나는 그냥 어느 정도로 상상했냐면 그냥 트리가 있고, 전신으로 찬금 찍고 집에 와야지 이랬는데 여기 무슨 혼돈의 카오스야. 다들 이러고 있어. 지금 뒤에도 3만명 있어, 뒤로. 근데 여기 또 언제 와보겠어. 맞아. 근데 뭐 상상만 되게 다르다. 그니까. 나홀로 측에서 키빈이 왔다가 엄마 잃어버리고 가겠어. 버거 조인트. 버거 조인트. 계란한 스묻아. 순서나. 비단바라. 다행히 봅시다. 이렇게 다행히 봅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